XSFM입니다. I, D, W, K 미디어 컨텐츠 홍수의 시대. 검증 없이 오랜 세월 진실을 비틀었던 한 사람의 성공기를 따라가본 PD수첩의 뒷이야기. 오늘의 PD수첩 리와인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3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주간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순서입니다. XSFM의 유진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물론 어제 제가 고백을 해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국가공휴일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였는데 외로워서 하는 줄 없이 미안하게도 유면상 PD를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안녕하십니까. 선거에서 낙마하고. 아, 그래서 낙마했어. 데이턴센트롤 방송에서 낙마했어요. 네, 낙마하고요. 컷오프 됐어요. 희한하게 PD수첩 편에 그다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덕지진이나 비상시국 대책회의 가지고는 아, 좀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면상 PD에게 헬프콜을 쳤습니다. 광고를 듣고요. 잠시 후에 시작을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ispo.com? Yeah, that's a good start.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딱 6월 한 달 동안인 것 같습니다. 레노버.com을 한국에서 접속을 하시면 한국 레노버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국 레노버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이 도는 것 같습니다. 1등 3명 LG 트롬 스타일러 S3BF 린앤블랙 컬러. 아, 이거 되게... 뭘 겨려워요. 저처럼 이제 직구석에서 시간을 좀 쓰는 사람들의 꿈의 가전이죠? 스타일러. 네.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은 그렇게 좋대는데 안 써본 사람들은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거든요, 계속. 그런데 우리같이 그냥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와시 처치나 수트 같은 걸 자주 입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더군요. 네. 코트, 교복 뭐 이런 데 좋다고 합니다. 2등은 5명인데 위닉스 DOEH-160HWK 제습기. 3등 쉬운 명 베스킨라빈스 쓸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 교환권인 것 같습니다. 즉, 58명 안에 들어가야 뭘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컴퓨터를 살 때가 되신 분들 자신 있으시면 베팅 하시고요. 당연히 쿠폰 먹습니다.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아직도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XSFM 바이 레노버 2018, XSFM 알파벳 X 레노버 LENOVO 2018 쿠폰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 레노버 공홈에 있는 쿠폰보다 훨씬 셉니다. 이렇게 해도 당연히 경품 추첨에 해당됩니다. 네. 맞아요. 네. 가격 자신 있습니다. 가격 자신 있어요? 네. 네. 정품 AS 당연히 됩니다. 그렇구나. 어제 소니 때 말씀 안 드렸구나. 당연히 소니코리아 정품이거든요. 우리 취급하는 거. 당연하죠. 저희는 정품 위주입니다. 소니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간혹 XS몰에서 구입하면 화당 아니냐. 적용이 되느냐. 당연합니다. 됩니다. 네. 매우 매우 소니코리아 정품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오피셜한 루트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짭은 없습니다. 그럼요. pd수첩 리와인드 이번 편은요. 일단은 200초 pd수첩을 듣고 시작을 하죠. 200초 pd수첩 1156회 소리로 범인을 찾아드립니다.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 소리공학 전문가와 함께 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음성을 비교 분석하라. 송실대학교 베명진 교수.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문입니다.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75% 정도밖에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로 열도가 50% 이상 증가했고요. 자신감도 60% 이상. 이거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리로. 네. 노벨상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명진 교수가 이 여성과 정유라의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90%가 넘으면 본인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85%에서 90% 사이의 노인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형제 자매일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언론이 배명진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배 교수의 분석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배 교수는 이제 언론을 넘어 각종 수사와 재판 과정에까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명진 교수는 신고 전화에 1.2초 담긴 범인 음성과 피의자 음성이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가 한 1.2초가 되네요. 저기 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이란 말은 100%거든요. 피디님께서 들으시기에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는 잘 모른다는 답을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정보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과학이니까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내 과학적인 수준을 테스트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의 수준을 제가 테스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아니, 어마어마한 건 우리가 수동시 하고 있어요. 노벨상 받을만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노벨상이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c 사룡교수입니다. 하지 말아요. 꺼요. 아휴. 나를 안 쓰죠. 아휴. 교수님. 아휴. 25년 전문가를 뭐 의욕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당신 그런 근안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했던 PD수첩이었어요. 일단 이번 표현을 취재한 MBC의 서정문 PD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문입니다. 네. 그간 PD수첩 리와인드에 출연했던 조준묵 PD와 박건식 PD와 달리 딱히 이분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경력이 없습니다. 무경력입니다. 일천합니다. 경력이 없습니다. 굳이 뒤져보면 2009년 10월 29일에 MBC에서 방송된 실험 다큐멘터리 자체 발광에서 한강에서 50만 원을 주고 산 중고 오리배를 타고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100km를 건너는 실험을 하는데 거기 투입돼서 직접 오리배를 몬 조현출이에요. 당황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나오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퇴사했을 겁니다. 저는 그럴 기운이 없어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자신은 이번에 최고 히트작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견해에서는 정말 최고 히트작입니다. 저나 이제 유면상 PD나 음악 인생 20년이고 이제는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인생에 이제까지 본 PD수첩 중에 저는 젤루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이미 십수년 전부터 보컬 믹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대체 배명진 교수 저 사람 뭐냐? 이상하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연구실에 저가 브랜드의 스피커를 갖다 놓았으며 그 스피커를 공명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로로 쌓아놓고 작업을 하며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용하는 그 음향 프로그램 왜 윈도우즈 98때나 힙하던 프로그램을 입문자들이나 쓰던 프로그램을 쓰느냐 교수가 이름이 쿠레디트죠. 네 그 저 장인일수록 옛날까를 쓴다. 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D수첩 방송을 보면서 2018년도에 이제 타 방송에서 나온 배명진 교수의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 프로그램을 쓰기 2003년도에도 아마 좀 유행이 썩 많이 쓰던 툴은 아니었어요. 2003년에 이미 그 쿠레디트는 어도비에 팔려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단종됐죠. 지금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공짜 공짜. 저도 실제 프로필드에서는 잘 안 쓰죠. 쿠레디트도 그렇고요. 어도비 오디션도 잘 안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1998년이에요. 유임씨가 자기 반주 이렇게 편집하면서 반주입니다. 공연 파리하고 다닐 때. 반주. 제가 왜 그때 썼느냐? 일부 공짜니까요. 스무살에 돈 없는 뮤지션이 쓰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능만 있습니다. 이걸로 파형을 열어놓고 그 사람의 감정과 신원을 파악한다. 이건 뭐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디즈니나 픽사가 윈도우즈 무비메이커 가지고 영화 만든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의 매우 큰 음악 커뮤니티인 큐어넷에 올라온 2년 전 글을 소개해드리죠. 제가 이걸 봤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방송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제목. 배명진 교수님 이거 크레디트인가요? 내용. 실제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낯설거든요. 안 쓰니까. 어? 저거 뭐죠? 저 유물은 뭐죠? 약간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전문가용 툴로 크레디트를 쓰는 건 처음 보는데 소리공학이라고 해도 DA더의 비중은 절대적이지 않나요? 크레디트를 쓰시는 엔지니어는 처음 보는 듯. 여기 달려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유저분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심장합니다. 곧 매장될 줄 알았으나 매우 오래 가는 분. 사실은 뭐 저도 한 20살 언저리 때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TV에서 이분 보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분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맞아. 맞아. 그게 문제야. 세상에 이런 얘기가 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 있는, 장기 자랑하는 그냥 사람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박상민 씨 노래 들으면 우는 강아지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전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5년을 하셨으니까. 네.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짧게만 제 감상을 정리해보자면 이 방송을 듣고요. PD 스톱을 보고요. 실로 탈탈 터셨더군요. 의도치 않게. 저는 뭐 인간 탈굽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뭐가 뽑히는 느낌? 그게 진짜 있었죠. 하면 할수록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이건 뭐 상관없는 건데 박건식 팩트체크 팀장이 지난번 PD 스톱 리와인드에 나와주셨는데 그때 녹음할 때 박건식 팀장께서 한 시간 늦으셨어요. 방송에. 그래서 제가 왜 늦으셨냐고 타박을 했더니 지금 여기 앉아계신 서정문 PD랑 면담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서정문 PD는 뭐가 문제냐? 라고 제가 다시 여쭙자. 박건식 팀장은. 얘. 여기서 얘는 서정문 PD님이죠. 얘가 고민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혼을 내셨느냐? 그러자 박건식 팀장은 하하 그건 아니고 하하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혼내고 혼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때 이 에피소드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그렇죠. 어떤 고민이었나요? 배명진 교수와 관련한 이 아이템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었죠. 근데 그럼 시기상 제가 박건식 팀장하고 녹음하던 그 시기상 한참 진행하다가 그런 고민을 하신 건데 그럼? 그렇죠. 맞죠? 사실은 이걸 제가 처음 배명진 교수 관련 아이템을 첫 취재를 시작해서 방송 내기까지는 두 달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근데 중간에 한 번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중간에 두 번 엎어져 두 번. 왜요? 이게 이제 아 이 고민이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라는 걸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라는 걸 계속 고민을 했는데 고민이 많은 건 맞고요.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인터넷 게시판에 한 분이 아 내 고민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뭔데요? 예고가 딱 나가니까 이 유저가 야 이거 피티스첩이랑 배명진이랑 캐삭빵이다. 그게 뭐예요? 개작빵? 캐릭터 삭제빵이라고? 네. 아 양쪽 한 명 중 게임인가요?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엘리전이다. 아 엘리전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다룰 수도 있고 이를테면 검찰개혁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배명진 교수라는 어떤 한 개인의 작업들 그분이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아이템인데 그 말인즉슨 이게 취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명진 교수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인으로서 살아온 인생 자체를 어쨌든 부적절하게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고 부인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커리어에 사반세기를 부정했는데 그게 잘못된 취재에 의해서 비롯됐다면 퇴삭되는 건 PD수첩 쪽이 맞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리스크가 고민되셨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 배명진 교수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세상에 내놓은 분석들, 연구들이 과연 PD수첩에서 1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가치의 문제군요. 네. 그 문제 그것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됐던 거죠. 지금 이 에피소드를 위시해서 PD수첩 나갔던 것은 이래요. 부영 얘기, 검찰 비리 얘기, 조계종 얘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얘기. 굉장히 큰 그림들을 그리는 얘기들이죠. 너무 국지전이 아니냐. 그 느낌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그 고민이 제가 만약에 끝까지 있었으면 이 아이템을 그냥 엎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방송 2주 전까지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가 계속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 이 배명진 교수 관련된 아이템을 엎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좀 취재를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했던 아이템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했던 거죠. 끝까지였지는 고민하다가 끝에 이걸로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그 고민이 해소된 거죠. 네. 나가면 잊어버리면 되니까요, PD는. 뭐, 눌면 되니까. 답이죠? 네. 바쁘신 청취자께서는 본방 앞에 5분만 보셔도 대부분 파악 가능할 정도의 두가의식 편집입니다. 앞부분에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200초로 줄일 때 고민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성을 나타내는 측정이라는 이. 전문가, 전문가. 노벨상, 노벨상, 노벨상.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웃겼는데. 목소리의 여유도 50%, 자신감 60%. 이런 수치는 되게 못 만든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예요. 머드 게임이라든가 옛날 옛날에. 그리고 그 음성학자들, 도움을 주신 음성학자들의 황당하다는 평가. 이런 것까지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TV 루펌을 오래 봐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확고한 두가의식 편집 많이 못 봤습니다. 자신감이 뚝뚝 묻어납니다. 얼마나 검증을 하시게 된 겁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앞에 초반 5분에 다 깔아놓은 건 일단 이 배명진 교수라는 캐릭터의 시청자들이 익숙하잖아요. 어떤 소리 분석이라 그러면 이분이 늘 나와서 되게 명쾌한 답을 내주시는 분이었고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그거 이외의 다른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당장 PD첩에서 이제부터 배명진 교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라고 되게 자락을 길게 깔고 시작하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들잖아요. 모든 영화나 이야기들이 드라마들이 캐릭터가 분명한 걸 어쨌든 보여주고선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 초반에 할 얘기를 다 쏟아는 거고 시청자들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데에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아 그래 이런 사람 있었지. 안 본 사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확실화야 된다. 그래서 취재 기간만 따지자면 두 달이 걸렸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났던 그 학자들, 교수들, 전문가들이 약 서른 분 정도 되고요. 서른 분 정도. 취재 이렇게 빡셉니다. 와 이렇게 이 일에 이렇게 열정을 쓰고 주셨다니. 우리는 확실히 MBC에 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편의 편집이 처음에 얘기를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병렬 구성이죠. 첫 이야기가 정유라 씨가 아닌 사람을 정유라 씨로 제목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배명진 교수의 말이 나오죠. 87%에서 9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배명진 교수의 분석을 기자가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87%라는 건지 저는 일단 몰랐고. 게다가 이게 좀 고약한 게 이 검증도 안 되는 얘기를 기자들이 배명진 교수를 찾아가서 괴롭히고 괴롭혀서 제발 이거 알려주세요. 배명진 교수님 이래서 얻어낸 게 아니고 배명진 교수 측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먼저 이메일을 보낸 거라고 나왔단 말이죠. pd 수첩에서는. 아 그 저기 정확하게는 배명진 교수가 이제 기자들 이런 언론 관계자들한테 메일을 먼저 뿌리는 방식의 그런 행동은 상당히 많이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동안 계속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케팅.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배명진 교수님 관련해서 취재를 진행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mbc의 시사교환국 pd 선배 조종목 선배 주목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주목 선배가 몇 년 전이죠. 한 15년 20년 전인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맞습니다. 그거 하셨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그때 총선 분석을 해서 총알이 몇 발 발사됐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래갖고 그때 pd 협이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둘 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에 총선 분석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으로 배명진 교수도 그때 이미 소리 쪽 관련해서 유명하셨던 분이었지만 그 당시에 주목 선배는 서울대 쪽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 음성 관련 학자들과 이 작업을 했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배명진 교수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요?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는데 네. 기억에 의존한 겁니다. 기억에 의존하자면 너 왜 당신 왜 나한테 의뢰하지 않았냐. 당신이 방송해낸 거는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아니 학자가 후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근데 전자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데 레어간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죠? 네. 이상했대요. 중요한 힌트네요. 이상했어요. 이상했대요. 네. 그 이상했다라는 인상만 갖고서는 그냥 쭉 시간이 지났던 거죠. 조종국 선배 입장에서는. 그럼 조종국 pd도 이번에 이제 서정훈 pd가 어떻게 취재하는지 얘기 들으신 다음에 중간에 생각나셨겠네요. 어 그래? 이상했어?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난 25년 동안 이상한데?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서정훈 pd께서 이제. pd시죠. 내부 구성원들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상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했는데 딱히 뭐 또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저는 사실 이번 방송을 보고는 안 거지만 저 사람이 매우 이상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방송을 통해 알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pd 수첩을 통해서 알려진. 비판에서 이제 뭐 참고자료로 내보내기도 하고. 뭐 했던 그 뭐 김하산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으니까. 그들이 돈을 버는 게 크게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이 이제 그 배명진 교수가 처음에 내보냈던 그 보도자료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이 성공을 해서 한두 군데 언론에 나가면 또 여러 언론이 우라까이에서 내보내고. 그게 그 사실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 아닙니까? 바보 소리가 나오고 우라까이가 붙고 정설이 되는 수순.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건 지금 거의 답을 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명진 교수는 tv 출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죠. 그러면 섭외가 지금 아까 경우로 밀어봤을 때 섭외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닌데 배명진 교수가 먼저 자료를 돌렸거나 오퍼를 넣은 경우도 꽤 많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 노승일 부장님 간의 녹취록. 맞았어요. 박영선 의원실에서 풀었던 거. 그게 잘못됐다. 박영선 의원실이 받아 적은 그 녹취록이 잘못됐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명진 교수님이 먼저 작성해서 기자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kbs 뉴스에도 9시 뉴스에 나갔던 거고. 가장 적극적으로 묻은 게 tv 조선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쭈냐면 이러면 이거는 대담함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안 그래도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데 본인이 먼저 마케팅을 했다면. 그게 뭐 마케팅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진실을 너무 너무 알리고 싶어서였는지. 그랬을 수 있죠. 알았어요. 그런 점잖은 말씀을 굳이 하면서 방송 시간에 30초 쓰세요. 다 편집하시고요. 확신범이냐. 장사꾸냐. 이제 이건데. 쉽게 예정된다. 저도 그 방송을 보면 확신범이 아닐까.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확신분이다. 저도 옛날에 믹스 엔지니어를 실제로 일을 하게 됐고 했는데. 그 파형을 오래 보면 뭔가 득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지러울 때가 있어. 또 이분 방송을 보니까 또 특이한 단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어떤 공명의 봉우리. 그러니까 저분은 심상치 않다. 조예가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확신범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음향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만 하는 이야기지. 맞아요. 당장 저만 해도 아니면 당장 평범한 PD 기자들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명의 봉우리 얘기하면. 몰라요. 솔깃한가요? 솔깃이라기보다.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런 게 있나 보다. 있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6년째 그 아이스를 편집하지 않습니까. 파형만 봐가면서. 그래서 올해 보다 보면 지읒 발음의 파형과 시옷 발음의 파형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보자마자 알 수도 있어요. 우와. 이거 배명진 씨네요. 근데 나는 진실성은. 유임씨의 지금 음속의 진실성은 한 48% 정도. 진실성은 알 수 없다고.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 그냥 이 발음은 이거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도 60, 70%의 유추지. 우리 같이 오래 보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생각을 한다고요. 이걸로 감정을 알아? 그럼 여기서 다시 올 수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목소리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도 사람의 진실성을 퍼센티지화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87, 60, 그러니까 디테일합니다. 0으로 떨어지지 않죠. 0으로 떨어지면은 아 저게 그냥 뭐. 0으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에 근거한 거예요. 내심. 그럼요. 자체적으로는. 그럼요. 그리고 천 개의 대조군이 있다고.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는 못하지만.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 겸용진 교수의 이 잘못된 주장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 것처럼 궁지에 몰리게 됐단 말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걸 비난한. 박영선 의원을 비난했던 바른언론연대라는 곳. 여기는 이제 대충 극우와 보수 어딘가 사이에 위치한 은퇴한 언론인들 사이의 단체입니다. 이곳의 대표가 철석같이 배명진 교수를 믿으면서 격양돼서 말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피디 수첩에. 그렇죠. 이 편집이 아주 큰 해머로 내리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주장을 이렇게나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는 서정훈 피디님이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웃기게 화를 내셔서 팔을 너무 높이 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백영수 교수의 리포트가 어른들 사이에 떠도는 카톡 같은 느낌으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바른언론연대를 저희가 어떻게 찾게 됐냐면. 존재는 확실히 하는. 확실히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존재하는 단체고.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배명진 교수가 먼저 자기가 어떤 분석에 대해서 왜 학자가 먼저 언론인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리지? 학자가 먼저 보도자료를 뿌린 경우는 진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혹시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거 아닌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배명진 교수가 이런 작업을 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뿌린 거 아닌가. 그런 가설을 세우고서는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바른언론연대라는 데가 배명진 교수의 주장을 받았었다는 걸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혹시 바른언론연대가 배명진 교수께 의뢰한 건 아닌가. 일반적으로 취재는 어떤 의문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뒤에 누구 있지를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 의혹 의심을 갖고서 접근해서 취재를 했는데 정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철석같이 믿으셨네요. 정말 믿으셨던 거고. 그다음에 더 놀라웠던 거는 바른언론연대의 지금 대표가 배명진 교수가 회장을 역임했던 한국음양학회의 전 학회장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방송에 나오더군요.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연치고는 참 묘하다. 그럼 그 한국음양학회라는 그 단체에 능력에 대해 의심해 볼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그렇죠. 음향학의 영역에서 배 교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비전문 혹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피지척 방송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음향이 아니라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영역에 대한 문제였던 거고. 음향학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음향학은 다르죠. 한국음양학회에 대해서. 거기는 뭐 분리하고 생각하자. 분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성한종 리스트 사건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한종 회장이 했던 거는 내가 여기저기 구명로비를 한 게 맞다. 그런데 사실상 안 됐다. 진실을 고백할 거다. 이것도 워딩이었고. 심지어 그게 이제 성한종 회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기 전에 직전에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던 얘기들이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도 다 얘기 나왔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백명진 교수가 견해를 꺼져 넣어버리는 상황이 PD수첩에 등장하는데. 그 얘기였잖아요.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진실성이 의심된다. 라고. 성한종 회장하고 직접 그 통화를 했던 경향에 지금 이기수 편집국장도 만나셨던데. 사실 제가 이기수 편집국장이었으면 백명진 교수 얘기 듣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감정을 이기수 편집국장은 어느 정도나 표현하시던가요. 방송에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신데 지금 그 분 경향신문이 이완구 전 총리 쪽에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도 좀 쉽지 않았고. 그러게요. 어떻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최대한 짧게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뵀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여쭤보지 않았고. 아니 그런데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향신문 팀장이 화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마음먹고 해주지 않는 이상 취재해주지 않는 이상 평생 이런 질문을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럼 갑자기 취재원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감정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화나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다른 많은 케이스에서 배명진 교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먼 길을 돌고 감정이 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되게 억울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을 거 같은데. 방송이 별로 안 나갔어요. 일단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김모 화사 자살 사건 그 얘기인데 그 유가족이 굉장히 억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명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자살한 김모 화사의 부대 선임의 목소리가 누군가 저기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119 신고자의 목소리랑 똑같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19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시나리오를 아주 좀 무섭게 엮으면 부대의 선임이 부대의 후임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깊이 관여했고 외부에 공개되는 게 꺼려지니까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선 119에 신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배명진 교수가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D촌에 나갔던 유가족하고 해군 관계자 인터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엄청 억울하고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황당해 하신단 말이에요. 200% 거짓말이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노하셨죠. 유가족 분께서. 어느 정도는 좀 점잖게 편집하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김모하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갖고 생업을 다 그만두고선 4개월을 제주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인 줄 알고 여벌옷도 안 챙기고 속옷도 없이 그냥 단벌로 내려가셨다가 시간이 지났고 배명진 교수의 그런 분석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혹시 타살은 아닌가.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자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4개월을 제주에서 보낸 거예요. 백민 교수의 그 목소리 분석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자살 사건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자살을 했을까라는 거를 그 자살의 원인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 얘기가 다른 데로 새해버린 거니까 그분은 방송으로는 어쨌든 보내지 못했던 어떤 분노 허탈함 이런 게 있었죠. 상당히 심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실성을 수치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면제부 장사하던 종교 중세 유럽 얘기 들을 때 말고는 정말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궁예급입니다. 발성의 음폭 때문에 허위라니.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 듯해요. 네. 진짜 그럴 듯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럴 듯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이거에 지식이 없다고 해도. 아니 일본이 기초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고 경제 수준이 그렇게 발달됐어도 아직도 사람들은 다 혈액형 성격론 믿는다고요. 이게 그럴 듯하게 들리지도 않았다면 기자들이나 피드들이 백용진 교수를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인터뷰를 땄을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고 보면은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방송 취재하기 전에 김학의 검사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그때도 이제 백용진 교수가 등장해요. 이거는 동영상 속의 남자 목소리가 김학의 차관의 목소리랑 동일하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PD유첩에서도 백용진 교수를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준비 전에 그 정도니까 이게 백용진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긴 방송 내 보면 SBS 프로그램 PD를 또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날 PD가 인터뷰를 했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 놀랍다. 맞아요. 선생님 궁금했거든요. 이게 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다가 약간은 감정적으로 금기시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 전에 다룬 적이 있던 다른 언론사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 보통은 안 하시는 스킬인데. 그런데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걸려든 매체가 몇 개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를 알아보고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대한 덜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제가 이 방송들을 제작했던 PD들을 인터뷰를 하는 것.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고. 왜냐하면 망신살이 뻗치는 결론이긴 하지만 그들이 망신당할 만큼 실제로 실무해서 뭘 잘못했느냐. 그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랬을 거고.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 제작을 하면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배명진 교수를 만날 틈이 없었다. 만날 틈이 없었던 거야. 오리 뱉하느라. 경력이 일천한 게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저는 이거 프로그램 보면서 미디어가 정말 게을렀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제가 밝혀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청자의 한 명이고. 저는 20년 전부터 저분 이상한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밝혀낼 주체는 제가 아니죠. 이상한데 이 미디어들이 이렇게 게그르게 그냥 다 서로 이렇게 연대하면서 쓰고 있었다. 준이 받았다. 네. 준이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아픈 지점이죠. 이게 사실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경력이 일천하셔서 심히 피해갔다는 거. 선배들이 맞았다. 저희는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더 많은 것들 여쭤보죠.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 빅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퍼펙트 25. 거슬라기 싫다. 273회. 금요일 순서. PD스척. 리와인드. 통권 3호입니다. 오늘은 서정문 PD와 함께. 서정문 PD의 제가 평가학원대 인생 최고의 히트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오겹 연구원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터뷰에서, PD초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한학수 PD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 인생의 최대 위기를 황우석 교수 때문에 겪었던. 그렇죠. 제작진 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리틀 황우석. 리틀 황우석이네. 좋네요. 그게 제작진 내부에서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한편으로는 리틀이라는 말이 왜 붙겠어요? 황우석급은 아니다. 이게 뭐 작아서 스튜어트 리틀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 구조는 유사하다. 그렇죠. 뭔가 실체가 없는데 과학적인 어떤 용어들, 언술룰로 포장돼 있고 그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서정훈 PD님이 PD수첩을 통해서 던져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조만간 SBS의 궁금한 이야기와의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리틀 모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회의했다가 껀이 커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로 가고 껀이 그다지 안 커지면 궁금한 이야기 와이로 갑니다. 프로그램 세 개를 한꺼번에 평가를 해버리네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공중판 못 가는 겁니다. 저는 업계의 동료들 얘기라 차마 뛰어들 수가 없어요. 최대한 종이 계세요. 궁금한 이야기 Y팀이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적 대표적 피해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교수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전 오겹 연구원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모자이크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해봅시다. 있어요? 네.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오나?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묻죠. 그럽시다. 그 배명진 교수의 반응 얘기. 네. 이상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틀에서 하루 뒤에 해명 자료를 돌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 자료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명 자료라고 나온 게 있었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여런몰이식 마녀사냥을 했다. 실력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방송을 본 입장에서는 예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 반박자를 PD수첩팀한테도 갔나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정문 PD는 저하고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아직 별 반응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저희 쪽에는. PD수첩의 취재 대상들의 평균을 보건대 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조계종처럼 전면전을 선포해야 정상적인 거고 보통. 왜 이렇게 조용하다고 보시죠? 제가 잘해서 이런 답은 하실 수 없잖아요. 그 답은 마음속에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궁금해요. 저도. 저도 너무 궁금해갖고. 사실 궁금하다기보다는 사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방송 나가면 키워드 계속 검색해보고. 지금 실시간 1위야. 이런 얘기 엄청 캡쳐두고 공연하게 일어나. 인생의 보람이죠. 그런 맛이라도 있어요. 그런 맛으로 좀 하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제일 방송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배명진 교수님이나 혹은 숭실대 쪽에서 고소고발 들어오지 않을까. 혹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반론 정정보도 요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재위에도 안 들어왔다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고.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숭실대학교에서 만드는 교내 학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방송하는 어떤. 피드수첩에 대한 탓이었는데.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타박이었는데. 그 쓴 기자의 다른 기사를 보니까. 보셨어요? 네. 다른 기사들을 쭉 보니까. 그냥 글쓰기 기본을 옆에서 누가 안 가르쳤는데 보수적이 된 보통 기자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학생일 거예요. 네. 학생일 겁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젠틀하게 다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검증을 할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으시길래. 아니잖아요. 학보는 어떤 딴 얘기지만 학보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학보의 편집장. 편집장은 학보의 어떤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요? 교수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죠. 데스크까지는 아니고 데스크 옆에 있는 사람 역할 정도 합니다. 주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문 역할. 훈수. 저는 그 기사를 쓰신 그 학보사 기자가 진짜 의도를 갖고 그런 기사를 썼을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교 혹은 교수. 이게 뭐 오더 아닌 오더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숭실대 반응은 뭔가. 숭실대 반응이 또 굉장히 유니크했습니다. 그래요. 방송했어요. 한글로 써놨는데 못 읽었냐. 이런 극도의 투명스러운. 물론 저는 그런 학교의 교직원들을 덜어 압니다. 제가 학교 몇 번 잘려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학부생한테나 할 수 있는 반응이지. 언론인한테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어떠한 단계로 나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감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학교의 그쪽 분이. 아직은 내용도 잘 모르겠고. 왠지 이게 파장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 같거든요. 숭실대도 지금까지 뭐 바뀐 반응이라든가 새로운 반응을 보여준 게 없죠. 없죠. 저희 쪽에는 숭실대학교나 비명진 교수님 쪽이나 소리공학연구소 쪽 어떤 곳에서도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왜냐하면 PD수첩에. 반론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뭐가 신기하죠? 제가 뭐 다른 PD수첩에 만들고 계신 PD분들의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솔직히 조개종도 반론할 건 없거든요. 얼마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고소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재판으로 가는 건데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의 양 당사자들끼리 재판을 어쨌든 끌고 가려면 서로서로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통해서. 이를테면 만약에 저희 쪽에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 취재했던 상대방 쪽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취재할 때는 이런 걸 못 구했는데 법원 어쨌든 지금 소송 들어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요청된 자료들은 제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 제공 못했던 것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1개의 샘플. 이를테면. 취재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소고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힘든 싸움의 판에 끼어드는 셈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적극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이 된다고 해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까지 별명진 교수 측이 내놓기 싫어했던 것들을 내어놔야 한다는 것도 차명합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한 음성학자분의 말씀이 이 방송의 주제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소정문 PD였어요. 듣자마자 잘 모르겠다 정답입니다. 이러면서 역설을 하시죠. 양심을 걸고 잘 모른다는 말을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익명을 요구하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학계를 취재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다면 학계가 기본적으로 좁잖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학계라는 게 좁고 게다가 음성학, 음향학이라는 특정 장르는 더 좁을 거 아니에요. 배명진의 파워가 있고 배명진 라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를테면 학계에서 배명진 교수님이나 주변 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계에서 적어도.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해코자 할까 봐. 그게 제일 컸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PD첩과 배명진 교수님 간의 어떤 이를테면 캐릭터 삭제요일화. 엘리전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게 제게 이름을 걸고 가는 판인데 거기에 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를테면 학계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이게 배명진 교수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놨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배명진 교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이 크셨더라고요. 대개의 학자분들은. 그래서 익명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보면.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인터뷰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굳이 쓸 거면 익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이후에 어떤 일을 겪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니 그 사람이 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사반세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내 도움말을 가지고 부정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인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만큼 심적 부담이 컸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나서 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송이 가능했던 거죠. 취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 익명 인터뷰가 없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향 음성 전문가 176명 성명 내고 이랬었네요. 그래요? 네.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방송 이후에. 아 진짜요? 네. 내용이 뭔가요? 구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명 전혀 아니죠. 제명하겠다는 거예요? 자정작용이 전부 하다. 기존의 언론들도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논문도 새로 검증해야 된다. 재밌겠네요. PD 수첩의 내용을 안 봤다거나 이 문제를 모르고서 방송을 만드는 미래의 어떤 PD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을 통해 배명진 씨는 제 얘기를 시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황우석 얘기하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가 삭제됐습니다. 우리 서령문 PD님이. 승리! 남의 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지금 마지막 일꾸나 싸움에서 이겼다. HP 오랑기고. 언론에서 다시 부르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렵죠.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류의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른 교양국의 다른 PD들이나 이런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얘기하다 돌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요. 그다음에 사실은 전문가라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언론이 호출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가? 일단 A.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분명해요. 방송을 만드는 관계자와 친부 있는 사람이다. A. 그런데 사실 제가 취재했던 학자분들의 주된 말씀은 뭐였냐면 언론의 문제가 크다라는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인터뷰 의뢰가 들어오면 학자적인 양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송신문에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 제일 싫은데. 그렇죠. 써먹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자적 양심이 떨어져야 돼요. 아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쉽지 않겠지만. 그건 제가 말할게요. 그건 아끼세요. 네네. 정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자의 양심, 학자의 양심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다가 방송의 책임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미래를 담보를 받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걸 폭로해놨으면, 얘기를 다 해놨으면. 방송국은 아니 저 같은 이런 중소기업의 사장도 프로듀서도 인력풀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검증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 찾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은 저처럼 6, 7년 된 사람 말고 십 수년 동안 일을 했고, 십 수년 동안 시스템을 쌓아올린 MBC 같은 큰 회사는 풀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풀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없죠. 전문가를 검증하고, 꺼내 올리고, 등용하고 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부서도 없고요. 전문인력도 없어요. 섭외 전문인력은 있는데. 매뉴얼이 없겠죠.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진짜 서늘한 부분이에요. 서늘해지는 거예요. 자, 배명진 교수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때, 불과 한 달 전에 같은 팀에서 배명진 교수한테 인터뷰를 의뢰했었는데. 처음엔 되게 기분 좋게 받으셨겠다, 배명진 교수가. 그랬을 거예요. 또? 500인가? 가만히 두질 않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언론도 뭔가 검증을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아직. 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권력 해체 단계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방송국이 설례를 내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콘텐츠들이 따라하는데, 마이크로 콘텐츠들도 아마 이런 자극적인 학자들을 쓰는 걸 계속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서 사람을 어쨌든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인터뷰를 요청할 때 기본적으로 경계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이번 취재 통해서. 네. 그런데 참 이게 묘한 게, 왜 맛집 프로들, 한창 트루 맛쇼라는 영화도 나오고, 맛집 프로, 사실은 맛집이 아닌데 맛집으로 포장해서 만드는 게 맛집 프로라는 식의 비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TV에 소개된 맛집 프로를 안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막상도 어디 여행 가거나 출장 가면 TV에 나왔던 맛집들을 찾아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MBC PD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 나도 6시대 고향에 나오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검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미디어가 이렇게나 거부할 수 없는 큰 권력이고, 여길 향해 줄을 데려오는 사람은 이렇게나 많고, 그걸 검증하려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라는 걸 밝혀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해 나온 PD 수척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학위도 혼나야 되고, 조개종도 혼나야 되고 맞는데, 많은 방송쟁이나 미디어쟁이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음악 쪽 덕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야, 이거야말로 전국민이 다 봐야 되는데, 덕후들만 신났어. 이번 PD 수첩은. 네. 방송을 들어주시는 늘 고마운 선수 여러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문 PD님, 다음 여름에. 저는 근데 서정문 PD님한테 시청자로서 질문이 있는데. 뭔데요? 뭐 또 이렇게 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배명진 교수가 격무하잖아요. 완전 학생주임 앞에 학생처럼 가만히 있어. 근데 어쩜 그렇게, 아니, 저는 무슨 PD 될 때 훈련 받나? 아니, 어쩜 그렇게 아무 감정에 동의 없이. 어쩜 그렇게 잘 응대하시죠? 그래요. 그 비결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송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해했어요, 사실. 와, 그리고 되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성격이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좀 일종의 훈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 트레이닝은 있다.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네. PD가 성질내지 말자. 네. 있는 그대로 담자. 맞습니다. 네. 인사 대신 이런 질문을 드리죠. 배명진 교수 코에 붙인 건 뭡니까? PD 수첩은 다 판 적이 없더군요. 사실 PD 수첩이 남긴 가장 큰 미스터리. 저도, 저거 코팩인가? 블랙헤드 뭐 있잖아요. 거기다 딱 붙이면은 쫙 떨어져 나오는. 근데 또 밑에 뭐가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네, 네, 네. 검은 곳을. 뭡니까, 그거? 사실 저도 그거 처음 이제 배명진 교수님이 연구실 문을 열고 탁 나오셨을 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가 그걸 예상할 수는 있겠어요. 저도 좀 그때 되게 놀랐었는데. 그렇군요. 제 취재의 목적은 그 장치가 무엇인가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안 물어봤다. 물론 그렇죠. 마지막 질문의 답은 PD 수첩도 모른다였습니다. 서정훈 PD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이런 신박한 거 나오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여름이겠네요. 그 전에 제작진들하고 한번 같이 뵈어 널어 가실 때... 네, 네, 좋죠. 아, 니따라 널어 가시구나.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훈 PD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 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조정문 피디를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조계종 건너뛰고 김학의 차관 건너뛰고 부영그룹 건너뛰고 이 에피소드를 선택했던 그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다시 느낍니다. 아주 재밌네요. 김학의 차관 뭐 했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데고 그거 나왔잖아요. 네. 그럼 뭐 스님들 도박 원래 잘 알고 근데 그 스님은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2편이 워낙에 하드코어여가지고 아 그래요?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PD수첩 코너 재밌네요. 그죠? 네. 뒷얘기도 좋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PD수첩의 PD님들은 PD수첩을 검색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검색하면 관조는데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회사원이죠? 그렇죠.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분들은. 캐릭터가 참 좋네요. 비슷비슷한 게 문제지. 이 비슷비슷한 PD수첩의 PD들과 다음번 PD수첩 리와인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그 알실은 여기까지였고요. 유명상 PD하고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였고요. 그리고 내일은 서상준 민정수석이 정성스럽게 만진 첫 번째 그 알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NG 및 이상한 소리들 컷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